고양이가 또 당기네. 뭐하냐. 야옹. 뭐해. 야옹아. 배고파? 그냥 앉아있네. 야옹. 야옹이 형. 얘 가만히 있는다. 가만히 있어. 하조대. 자. 그 밑에 가. 네. 카페. 파라솔 보이죠? 그 다음에 파라솔하고. 이제 바위가. 큰 바위가 있는데. 여기. 비에 갈라지는. 고기 틈 사이로 또. 바닥도 보이고. 할머니들께서. 이 잡아 놓은 딸기를. 딸기를 좀. 우리가. 먹어야 돼. 만원. 응? 아이고. 와. 딸기. 이런 거야. 깜짝이야. 응? 딸기. 딸기. 음. 이게 만원어치인데. 산딸기 맛있네.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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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달려면 얼만큼 시간 걸려요? 까만고양이 내롱 대추차 냄새가 확 나네 다 크다 왜 이렇게 가벼손님만 구경은 안되는데 구경은 안되는거에요 토당커피빵도 있고 이렇게 이뻐요 보이시죠 틈으로 딱 하늘까지 이렇게 보면 등대카페 이렇게 예쁜데가 있습니다 차 한잔 한번 타보고 이제 안된다고